네. 발리 루팅은 완전. 이것도 풍성하네. 아, 안 고픈 거야? 어? 나 적금 있어! 아, 진짜요? 아이고, 저건 인테리어의 핵심이에요. 키에서 전염으로 넘어오잖아, 그치 그치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반만 여거든요. 왜 이만큼만 여신 거? 나무 때문에 한 거 같은데. 네, 맞아요. 킹, 벤자민이라는 종류의 식물인데, 저 킹킹이라는 식물이 없었으면 아마 아예 안 열었을 거예요.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, 식물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도 덕분에 해를 좀 보는 것 같아요.